어떻게 살인자를 변화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책의 세 번째 챕터입니다. 모두가 실화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변호사는 자신이 쓴 이 실화바탕 형사소송 사건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써서 세계적인 밀리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재밌다고만 얘기하기에는 참 미안한 깊이가 있는 진정한 휴머니즘을 느낄 수 있는 그의 실화 소설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 첼로 읽어드릴게요. 타클러는 밝은 푸른색의 스모킹 안에 분홍빛의 셔츠를 받쳐 입었다. 아, 여기서 스모킹은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턱시도를 달리 부르는 말로요. 고급 도박장에서 상류층 인사들이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울 때 입었던 실내복에서 유래한 것이 턱시도라 스모킹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자, 계속이요. 두 겹으로 접힌 그의 목살이 나비 넥타이로 조인 셔츠 칼라 위로 삐져나왔으며 블룩한 배로 재킷은 팽팽했다. 가슴 부근에 주름이 접히는 건 피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는 딸 테레사와 네 번째 아내 사이에 서 있었다. 딸과 아내의 키가 그보다 훨씬 컸다. 검은 털이 숭숭 돋은 타클러의 왼손 손가락이 딸의 허리춤을 끌어안고 있었다. 마치 검은 짐승이 새끼를 지키려고 웅크리고 있는 모양새였다. 돈을 아주 많이 들인 파티였다. 그러나 타클러는 그만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다. 총리, 금융가, 재계의 실력자 등 영향력 꽤나 있는 남자들이 미인을 거느리고 모두 왔기 때문이다. 특히 유명한 음악평론가와 와준 게 고마웠다. 이보다 더한 것은 바라지도 않았다. 오늘은 딸 테레사를 위한 파티였다. 당시 테레사는 갓 스무 살이었다. 완벽한 대칭형의 얼굴에 군사라나 없는 날씬함이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고전적인 미녀였다. 테레사는 차분하고 침착했다. 다만 목 위로 붉어진 가녀린 핏줄이 흥분한 그녀의 심장박동을 보여줄 뿐이었다. 아버지의 짤막한 인삿말이 끝나자 테레사는 붉은색으로 장식한 무대 위에 올라 첼로의 현을 조율했다. 남동생 레오나르트는 그녀의 옆에 걸상에 앉아있었다. 악보를 넘겨주는 역할을 맡은 거다. 남매 사이의 대비는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없었다. 레오나르트는 테레사에 비해 머리 하나는 더 작았다. 그는 아버지의 용모와 몸집은 물려받았지만 잔혹할이 많지 강인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레오나르트의 붉게 상기된 이마에서는 땀이 계속 흘러내렸고 셔츠 칼라를 칙칙하게 물들였다. 청중을 향해 애써 미소짓긴 했지만 잔뜩 긴장한 모습은 애처로울 정도로 유약해 보였다. 손님들은 작은 의자에 앉아 연주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차츰 조용해지면서 실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만 환하게 밝혔다. 당시 정원에 있던 나는 연주홀로 가는 게 좋을지 잠깐 망설였다. 그 사이 연주는 이미 시작되었다. 테레사는 바흐의 첼로 소나타 여섯 곡 가운데 첫 세 곡을 연주했다. 불과 몇 박자 만에 나는 테레사를 결코 잊을 수 없으리라는 걸 명확히 깨달았다. 버블 전쟁이 끝난 다음 무수한 회사가 창설되던 버블 시기에 지어진 웅장한 빌라에서 첼로 선율이 흘러나왔다. 빌라의 대형 홀에서 우람한 가뭄비나무 문을 넘어 조명이 켜진 안온한 여름날의 정원으로 흐르는 첼로 선율에 나는 완벽한 행복이라는 아주 드문 순간을 맛보았다. 이런 행복감은 음악만이 우리에게 선사할 수 있는 것이다. 타클러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은 2대 건축업자였다. 그의 아버지처럼 타클러도 사업의 추진력이 대단했다. 프랑크프루트에서 부동산으로 막대한 부를 쌓을 만큼 영리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평생 바지 오른쪽 호주머니엔 권총을 왼쪽에는 돈다발을 넣고 다녔지만 타클러는 권총까지는 필요하지 않았다. 3년 뒤 레오나르트가 태어나고 나서 아이 엄마는 남편이 새로 지은 빌딩을 구경했다. 틀부터 세운 골조 건물의 18층에서 상량식이 열렸다.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판을 세워주는 데에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일부러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일까? 타클러가 마지막으로 본 아내의 것은 장갑과 샴페인 글라스였다. 여자는 장갑과 잔을 파티용으로 쓰는 다리가 긴 탁자 위에 덩그러니 남겨놓았다. 이후 아이들은 무수한 엄마를 겪어야만 했다. 누구도 3년 이상 머무르지 않았다. 타클러는 아주 부유하게 살았다. 운전기사를 두었으며 요리사 한 명과 청소부 여러 명 그리고 정원사 두 명을 고용했다. 타클러는 아이들의 교육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이 가정에서 변함없이 꾸준히 남아있는 사람은 나이 많은 간호사 한 명 뿐이었다. 이미 타클러를 키운 바 있는 간호사에게서는 늘 라벤더 냄새가 났다. 사람들은 그녀를 에타라고 불렀다. 그녀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정원 연못에 유유히 떠다니는 오리들이었다. 타클러 집의 맨 위층에 자리한 방 두 개짜리 공간은 에타의 몫이었다. 그녀는 그곳 벽에 박제한 오리 다섯 마리를 걸어놓았다. 외출할 때마다 꼭 챙기는 갈색 펠트 모자에는 두 개의 푸른 오리 깃털이 늠름함을 자랑했다. 아이들을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는 에타였다. 워낙 이 집에 오래 살아서 에타는 한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타클러는 아이들의 재롱을 보는 걸 시간 양비라고 여겼다. 자신의 어린 시절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였다. 타클러는 에타를 믿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 교육에서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 배짱이 맞았기 때문이다. 타클러는 언제나 아이들은 반듯하고 그늘이 없이 커야 한다고 말했다. 엄하게 다뤄야만 하는 경우도 많았다. 테레사와 레오나르트는 용돈을 스스로 벌어서 써야만 했다. 여름이면 정원의 민들레를 뽑았다. 잡초 두 포기의 일 펜이힐을 받았다. 뿌리가 붙어있어야만 해. 안 그러면 돈은 한 푼도 줄 수 없어. 에타는 이렇게 딱딱거렸다. 그녀는 동전을 헤아리듯 꼼꼼하게 풀포기를 세웠다. 겨울이면 아이들은 눈을 치워야 했다. 에타는 미터 단위로 계산을 했다. 아홉 살이 된 레오나르트는 정원의 전나무 위에 올라가 숨은 다음 누군가 자신을 찾아주기만 기다렸다. 처음에는 에타가, 나중에는 아빠가 걱정을 할 거라고 기대했다. 갑자기 사라진 자신을 애타게 찾아주길 바랐다. 그러나 걱정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에타가 저녁 먹으러 오라고 소리쳤다. 지금 오지 않으면 국물도 없으며 엉덩이를 맞을 거라고 소리를 질렀다. 레오나르트는 포기했다. 소년의 옷은 나무에서 흘러나온 끈끈한 액체로 얼룩졌다. 눈에서 불이 번쩍하도록 뺨을 세차게 얻어맞았다. 성탄절이면 타클러는 선물로 아이들에게 비누와 스웨터를 주곤 했다. 딱 한 번 타클러와 함께 큰 돈을 벌었던 동업자가 레오나르트에게는 장난감 총을, 테레사에게는 인형 주방 세트를 보내준 적이 있다. 에타는 그 장난감을 지하실에 감추었다. 그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에타는 아이들을 보고 눈을 불아렸다. 타클러는 그냥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에타는 남매가 식탁 예절을 갖출 줄 알게 되자 이제 다 가르쳤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묻는 말에만 표준어로 또박또박 대답했으며 평소에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에타는 타클러에게 아이들을 잘못 가르친 것 같다고 말했다. 너무 유약해서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강인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타클러는 이 말을 머릿속에 또렷이 새겼다. 에타는 치매에 걸렸다. 날로 행동거지가 이상해졌으며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박제 오리를 고향 박물관에 기증했다. 박물관은 그 기증품이 전시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고 폐기 처분을 했다. 에타의 장례식에는 타클러와 두 아이만 참석했다. 돌아오는 길에 타클러는 불쑥 이렇게 말했다. 자 이걸로 이번 일도 깨끗이 해결했군. 레오나르트는 방학이면 타클러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돈이 없었다. 타클러는 여행이라니 무슨 헛소리냐고 눈을 불아렸다. 아버지는 아들을 공사장으로 데리고 가 십장역을 맡겼다. 어디 한번 제대로 붙어봐. 나의 어린 십장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둘째 날 저녁 레오나르트가 지쳐 쓰러지자 타클러는 소리부터 질렀다. 이런 약골 자식. 괜찮아. 곧 익숙해질 거야. 자기는 레오나르트 나이대에 아버지와 함께 공사장에서 숱한 날을 잤다고 했다. 막낄꾼처럼 철근 덩어리를 나르다 무릎이 깨진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다. 혹 자신의 처지는 좀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레오나르트를 윽박질렀다. 테레사 역시 방학이면 아버지의 회사로 나가 장부 정리를 도와야 했다. 레오나르트와 마찬가지로 평균 임금의 30%만 받았다. 너희는 지금 여기에 놀러 나온 게 아니야. 제대로 일을 해야만 돈을 줄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주는 돈은 임금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걸 명심해. 타클러는 기회만 있으면 똑같은 소리를 되뇌었다. 영화관에 가고 싶다고 하면 타클러는 아이들에게 10유로를 주었다. 버스비를 내고 나면 한 사람 몫의 표도 간신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돈을 더 달라는 말을 감히 하지 못했다. 타클러의 운전기사가 몰래 아이들을 태워다 주는 일이 잦았다. 기사는 돈도 몇 푼 쥐어주었다. 자신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사장이 하는 행동을 도무지 좋게 봐줄 수가 없었다. 친척이라고는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 있는 타클러의 여동생. 그러니까 아이들의 고모가 유일했다. 하지만 고모는 아이들이 자신에게 털어놓는 고민을 오빠에게 일일이 일러바쳤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아버지를 무서워했지만 차츰 미움의 싹이 움텄다. 결국 아버지와 남매 사이에는 높다란 벽 같은 게 생기고 말았다.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었다. 타클러는 레오나르트를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유약함은 드러내놓고 싫어했다. 아들이 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담금질이라는 말을 자주 입에 올렸다. 15살이 된 레오나르트는 그의 방에 발레 공연 포스터를 걸어놓았다.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했던 공연이었다. 타클러는 포스터를 보자마자 찢어버리고 동성애자가 되고 싶냐며 아들의 얼굴에 대고 침을 튀겼다. 넌 너무 뚱뚱해 인마!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나 생기겠어! 타클러는 레오나르트에게 소리를 질렀다. 테레사는 프랑크프루트에서 첼로 레슨을 받는 일에만 몰두했다. 타클러는 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툴툴거렸다. 딸은 아들과 달리 어렵게만 느껴졌던 거다. 그래서 딸에겐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딱 한 번 기묘한 접촉이 있었다. 무더운 여름이었고 테레사가 열여섯 번째 생일을 맞은 직후였다. 그날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다. 테레사는 어려서 그랬듯 아무것도 입지 않고 집에 수영장에서 헤엄을 즐겼다. 물에서 나오던 테레사는 타클러가 수영장 가장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타클러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는 딸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 보듯 뜯어보았다. 수건을 들고 딸의 몸을 닦아주던 타클러는 젖가슴을 건드렸다. 그의 입에서 위스키 냄새가 독하게 풍겼다. 딸은 얼른 집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다시는 수영장을 찾지 않았다. 아주 드물게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다. 아버지는 시계와 자동차와 음식 따위에 자신이 즐겨하는 이야기만 떠벌렸다. 테레사와 레오나르트는 어떤 자동차, 무슨 시계든 그 가격을 줄줄 외울 정도였다. 꼭 암산놀이를 하는 것만 같았다. 아버지는 틈만 났다 하면 통장을 보여주고 주식과 회계결산 보고서를 들먹였다. 이게 다 너희께 될 거야. 의기양양하게 남매의 얼굴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말에 테레사는 동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저건 영화에 나오는 대사야. 타클러는 더 큰 소리로 말했다. 내 면? 그런 건 다 헛소리야. 좋은 심성 따위가 가져다주는 게 뭐가 있어? 그런 말을 할 때에 타클러는 눈을 희번덕거리곤 했다. 아이들의 자의식은 분명했다. 테레사는 음악학교에 등록을 끝내자 남동생과 함께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저녁 식사 때 얘기를 꺼내려고 연습까지 했다.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하며 경우에 따른 답도 준비해 두었다. 말을 꺼내려 하자. 타클러는 오늘 시간이 없다며 사라졌다. 3주를 더 기다려야만 했다. 테레사가 말을 꺼냈다. 남매는 적어도 타클러가 그들을 때리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다. 테레사는 동생과 함께 바트 홈부르크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바트 홈부르크를 떠나겠어요. 아버지 곁을 떠나겠다고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테레사는 생각했다. 레오나르트를 데리고 가겠다고도 말했다. 어떻게든 살아갈 자신이 있다고. 타클러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아무 말도 않고 식사만 계속했다. 그가 테레사에게 빵을 더 달라고 하자 레오나르트가 소리를 질렀다. 우리 좀 그만 괴롭혀. 제발 좀 그만하란 말이야. 테레사는 훨씬 차분하게 말했다.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타클러는 접시에 나이프를 떨어뜨렸다. 쨍그랑하며 커다란 소리가 났다. 타클러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승용차를 타고 여자친구에게로 갔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돌아왔다. 이날 새벽 타클러는 홀로 서재에 앉아있었다. 서재 벽에 설치된 텔레비전 화면에는 그가 직접 촬영한 비디오가 재생되고 있었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비디오는 슈퍼 8mm 카메라로 찍은 것을 화면으로 전환한 것이었다. 영상은 조명이 너무 밝았다. 첫 번째 아내가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있다. 테레사는 3살, 레오나르트는 2살 때다. 아내가 뭐라 말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 입술만 움직인다. 아내는 테레사를 놓아주며 먼 곳을 가리켰다. 카메라가 그녀의 손끝을 따라간다. 흐릿한 배경에 성곽의 페어가 보인다. 다시 카메라는 레오나르트를 비춘다. 녀석은 엄마의 다리 뒤에 숨어 울고 있다. 근접 촬영을 하는 통에 바위와 풀밭이 흔들린다. 카메라를 돌아가는 그대로 아내에게 넘긴다. 다시 위로 올라간 카메라는 청바지에 단추를 풀어헤친 셔츠를 입은 타클러를 보여준다. 가슴에 털이 수북하다. 타클러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다. 물론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는 테레사를 번쩍 들어 태양을 등지게 하고 뽀뽀를 한다. 카메라를 향해 손짓한다. 화면이 더욱 밝아지면서 끝난다. 이날 밤 타클러는 테레사를 위해 작별 연주회를 열어주기로 결심했다. 친분이 있는 고위층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딸을 저 꼭대기로 데려다 주는 것은 일도 아니었는데. 타클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나쁜 인간은 되고 싶지 않았다. 남매에게 각각 25만 유로의 수표를 끊어 아침 식사 식탁 위에 놓았다. 책이 번역되던 당시의 환율로는 약 3억 7천 5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거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했다. 콘서트가 있은 다음 날, 전국 규모의 일간지에는 거의 열광에 가까운 찬사를 담은 기사가 실렸다. 유명한 음악평론가는 테레사에게서 첼리스트로서의 찬란한 미래가 보인다고 썼다. 테레사는 음악학교에 입학수속을 밟지 않았다. 자신의 재능이 워낙 뛰어나 구태어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그녀는 다른 계획을 세웠다. 이후 거의 3년 동안 남매는 유럽과 미국 등을 떠돌았다. 몇 차례 자비를 들여 콘서트를 열었으며 평소에는 오로지 남동생만을 위해 연주했다. 타클러의 돈은 적어도 얼마 동안은 남매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남매는 서로 떨어질 줄을 몰랐다. 남들이 뭐라고 수근거리든 개의치 않았다. 이 시절 둘은 떨어져 지내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말 그대로 자유를 만끽하는 것처럼 보였다. 바트 홈부르크에서 연주회가 있은 지 정확히 2년이 되던 날 나는 피렌체 가까운 곳에서 열린 축제에서 남매를 만났다. 축제는 포도나무 동산 한복판에 올리브 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로 둘러싸인 11세기 성곽 베허 카스텔로 디토르나노에서 열렸다. 주체 측은 지붕을 열어젖힌 1960년대식 컨버터블을 타고 나타난 남매를 쥬네스 도레라고 불렀다. 직역하면 황금 귀공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쥬네스 도레라 불렀다. 테레사는 주인의 볼에 입을 맞추었으며 레오는 그 괴상한 보르살리노 밀짚 모자를 우아함을 과장하는 포지에 익살스런 표정을 지으며 벗었다. 보르살리노는 중절모 페도라로 일약 명성을 얻은 이탈리아의 유명한 모자 디자이너라고 하네요. 나중에 저녁 늦게 테레사와 마주한 나는 아버지 집에서 들었던 첼로 소나타처럼 나를 사로잡았던 음악은 없었다고 말했다. 테레사는 베시시 웃었다. 그건 바흐의 1번 소나타 전주곡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고 말하는 6번이 아니라요. 하지만 1번이 최고예요. 테레사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셨죠? 그건 1번의 전주곡이에요. 이 곡은 단지 3분의 인생 전체를 압축해 넣은 거죠. 말을 끝내고 테레사는 활짝 웃었다. 이듬해 여름의 끝을 남매는 시틀리아에서 보냈다. 원자재를 취급하는 거부가 여름을 지내려고 빌려둔 별장을 며칠 동안 남매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제공한 것이다. 그 부자는 테레사에게 사랑을 느꼈던 것이다. 레오나르트는 미열과 함께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지난 밤에 마신 술 때문인가 했다. 그는 아프고 싶지 않았다. 이 햇빛 찬란한 날에 아플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었다. 이처럼 행복한 나날, 아프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장균은 그의 몸을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이틀 전 주유소에서 사 마신 생수에 들어있던 대장균이었다. 차고에서 낡은 베스파 한 대를 발견한 남매는 그것을 타고 바다로 달렸다. 베스파는 이탈리아 피아조에서 생산하는 스쿠터, 유럽 사람들이 즐겨 탄다고 합니다. 아스팔트 한가운데에 사과 한 알이 한낮에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아주 동그란 이 사과는 과일 트럭이 떨어뜨린 거였다. 테레사가 무언가 외치자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던 레오는 고개를 돌렸다. 이때 앞바퀴가 사과에 걸리며 미끄러졌다. 레오는 베스파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 테레사는 운이 좋았다. 어깨가 부딪히긴 했지만 몇 군데 찰과상을 입는데 그쳤다. 레온의 머리는 뒷바퀴와 돌 사이에 끼어 깨지는 바람에 피를 강물처럼 흘렸다. 병원에서의 첫날밤 레온의 상태는 심각할 지경이었다. 그의 피를 검사할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았다.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테레사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타클러는 곧장 회사의 리어제트에 프랑크프루트 의사를 한 명 태워보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레온의 몸은 신장에서 나온 독소가 이미 혈관으로 퍼지고 난 다음이었다. 테레사는 수술실 앞 복도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다. 의사는 그녀와 얘기하는 동안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에어컨 소리는 시끄러웠으며 테레사가 몇 시간째 누려보고 있던 수술실의 문에 달린 전광판은 먼지가 자욱하게 낀 것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의사는 몸의 여러 장기들이 동시에 기능을 잃는 요로성 폐혈증이라고 말했다. 정상 수치를 훌쩍 넘긴 박테리아가 오줌과 함께 레온의 몸을 점령했다는 거였다. 생존 확률은 20%를 넘기기가 힘들다고 했다. 의사는 계속 설명을 했지만 그의 말은 들을수록 아리송하기만 했다. 테레사는 거의 40시간째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다. 의사가 다시 수술실로 들어가자 테레사는 눈을 감았다. 의사는 위독하다라는 표현을 썼었다. 테레사의 눈에 위독이라는 검은 글씨가 크게 떠올랐다. 아냐! 테레사가 외쳤다. 그런 말이 동생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냥 아냐!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달리 할 말도 없었다. 병원으로 실려온 지 엿새째가 되자 레온의 상태는 조금 안정이 됐다. 베를린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을 정도였다. 종합병원 샤리테에 도착했을 때 레온의 몸은 피부가 검게 물드는 괴사의 흔적이 역력했다. 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의사들은 레온에게 모두 14번에 걸친 수술을 했다. 왼손에 엄지와 중지 그리고 검지가 잘려나갔다. 왼발 발가락들은 뼈만 남을 정도로 말라버렸으며 오른발 앞부분과 뒤꿈치의 일부도 마찬가지였다. 한마디로 뼈만 앙상한 송장이나 다름없었다. 조금만 건드려도 부러질 것만 같았고 뼈와 연골은 튀어나올 것처럼 피부를 짓눌렀다. 레온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의 인공장기들로 연명했다. 목숨만 간신히 건진 것이다. 더욱이 뇌가 입은 부상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예측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해마는 그리스 전설에서 포세이돈의 마찰을 끄는 동물로 반은 말, 나머지 반은 벌레의 모습을 하고 있다. 뇌의 측두부 밑에서 뇌측 벽에 걸쳐 돌출해 있는 부위를 우리는 해마라고 부른다. 해마에서 단기간의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 레온의 해마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9주 뒤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레온은 테레사를 보고 누구냐고 물었다. 그런 다음 자신은 누구인지 알고 싶어했다. 기억을 완전히 잃었으며 그 어떤 것도 3분 내지 4분이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렸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실험을 해본 의사들은 기억상실증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행성 건망증과 역행성 건망증에 모두 해당한다고 했다. 선행성은 기억상실을 일으킨 사건 뒤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역행성은 그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지 못한다. 레온은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듣는 것 같았으나 3분 하고도 40초가 지나면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다. 자신이 깜빡깜빡 잊는다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자신을 간호해주는 누나를 레온은 그저 예쁜 여자로 볼 뿐이었다. 두 달 뒤 남매는 베를린의 아버지 소유 집으로 들어갔다. 매일 간호사가 와서 3시간씩 살폈으며 그 외에는 테레사가 모든 걸 돌봤다. 처음엔 친구들을 불러 저녁을 함께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이내 그만두었다. 친구들이 레온을 바라보는 시선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타클러는 매달 한 번씩 남매를 방문했다. 쓸쓸하고 고독한 나날이었다. 테레사는 점차 초췌해졌다. 머리는 부석부석하게 말라버렸으며 피부는 흙빛에 가까워졌다. 어느 날 저녁 테레사는 가방에서 첼로를 꺼냈다. 벌써 몇 달째 손도 대지 않았던 것이다. 어둑한 방 안에 앉아 그녀는 첼로를 연주했다. 레온은 침대에 누워 졸았다. 갑자기 이불을 들춘 레온은 성기를 꺼내 자위를 하기 시작했다. 테레사는 연주를 멈추고 창쪽으로 돌아앉았다. 레온은 간절한 목소리로 가까이 와달라고 애원을 했다. 테레사는 동생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레온은 그녀에게 키스를 하려고 들었다. 테레사는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레온은 다시 쓰러지면서 그럼 적어도 블라우스 단추 좀 풀어헤칠 수 없냐고 물었다. 하얀 침대 시트 위에 아무렇게나 뻗은 오른발은 흉터로 얼룩진 게 마치 정육점에 걸린 고깃덩어리 같았다. 테레사는 레온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옷을 벗고 완전히 알몸이 되어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첼로를 연주했다. 동생이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으로 그의 배 위에 뿌려진 정액을 닦았다. 이불을 덮어주고 레온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욕실로 간 테레사는 속에 있는 것을 남김없이 개원했다. 의사들은 레오나르트가 기억을 되찾을 희망은 갖지 않는 게 좋다고 몇 번이고 하긴 했지만 첼로의 선율은 그에게 뭔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게 분명했다. 첼로를 연주하는 동안 테레사는 동생이 옛날 일을 기억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물론 그게 뭔지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말이다. 이를테면 우직하기만 했던 동생의 순수함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게 테레사는 너무 좋았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그리웠다. 레오는 종종 다음 날에도 첼로 선율을 기억하곤 했다. 첼로와 누나와 자신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첼로 이야기는 했다. 뭔가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양이었다. 이제 테레사는 매일 저녁 동생을 위해 연주했다. 그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레온은 자위를 했다. 레온이 잠들고 나면 테레사는 욕실로 달려가 쭈그리고 앉아 울었다. 마지막 수술을 하고 6개월이 지나자 레온의 흉터는 견디기 힘든 통증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몸의 몇몇 부위를 더 잘라내는 걸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가 나오자 의사들은 레온이 말을 하는 능력도 잃게 될 거라고 진단했다. 테레사는 그런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11월 26일 춥고 흐린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다. 날은 일찌감치 어두워졌다. 테레사는 식탁에 초를 세우고 휠체어에 앉은 레오나르트를 그의 자리에 밀어다 주었다. 생선 스프 재료는 카데베에서 산 것이다. 최고급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평소 레온이 무척 좋아하는 것이다. 스프와 완두콩 요리, 사슴고기 스테이크, 그리고 후식으로 준비한 초콜릿과 와인에는 모두 루미날이라는 진정제를 섞었다. 통증에 시달리는 레온 때문에 아무 문제없이 장만할 수 있는 약이다. 그가 토하지 않도록 양을 잘 조절했다. 테레사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다렸다. 레온은 잠이 들었다. 테레사는 그를 욕실로 데리고 가 욕조에 물을 받았다. 그의 옷을 벗겼다. 축 늘어진 레온은 욕조에 손잡이도 잡을 힘이 없었다. 그런 다음 테레사는 자신도 옷을 벗었다. 동생을 물속에 눕힌 다음 자신도 따뜻한 물로 들어갔다. 이제 레온은 테레사 앞에 앉아 있다. 머리를 누나의 젖가슴에 기댄 채로 고르고 차분한 숨소리가 들린다. 어렸을 때 남매는 늘 이런 식으로 목욕을 했다. 심술구준 에타 아줌마는 물을 아껴야 한다고 다짐을 하곤 했다. 테레사는 레온을 꼭 끌어안고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가 잠이 들자 테레사는 목덜미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천천히 물속에 눕혔다. 레온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죽지 않으려 발버둥치지는 않았다. 루미날이 신경을 잠재운 탓이리라. 허파가 물로 차오르면서 그는 익사했다. 머리는 테레사의 다리 사이에 놓여 있었다. 레온은 눈을 감고 있었으며 그의 긴 머리카락이 수면 위로 떠올라 흐느적거렸다. 두 시간 뒤 테레사는 차가운 욕조에서 빠져나왔다. 수건으로 동생을 덮어준 다음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테레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단순한 자백이 아니라 거의 일곱 시간 동안 두 명의 수사관 앞에 앉아 그녀의 인생을 불러줬다. 어린 시절로 시작한 이야기는 동생의 죽음으로 끝을 맺었다. 울지 않았다. 쓰러지지도 않았다. 촛대처럼 꼿꼿이 앉아 침착하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다. 중간에 질문을 던질 필요는 없었다. 석이가 그녀의 진술을 프린트하는 동안 우리는 옆방에서 담배를 피웠다. 테레사는 다시는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모두 얘기했다고 말했다. 더 말할 게 없어요.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나는 거의 매일 그녀에게 면회를 갔다. 테레사는 책을 보내달라고 했으며 산책 시간에도 감방에만 머물렀다. 독서가 그녀의 유일한 진정제였다. 만나서도 동생 얘기는 절대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곧 열릴 재판에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녀는 감방에서 읽으며 골라낸 구절들을 나에게 낭독해줬다. 감옥에서 열리는 조촐한 독회였다.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가 좋았다. 하지만 당시 난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게 그녀의 유일한 자기 표현이라는 사실을. 12월 24일 나는 면회 시간 끝까지 그녀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내 등 뒤에서 방탄유리가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밖에는 눈이 왔다. 모든 게 평온했다. 이제 크리스마스다. 감방으로 들어간 테레사는 작은 탁자 앞에 앉아 편지를 썼다. 아버지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침대볼을 찢은 테레사는 그것을 돌돌 말아 창틀에 걸고 목을 맸다. 12월 25일 탁클러는 비상대기조로 근무하고 있던 여검사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끊고 그는 금고를 열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권총을 꺼냈다. 그리고 총구를 입에 물고 방아쇠를 당겼다. 감옥당국은 테레사의 유물을 창고에 보관했다. 형법에 따르면 변호인은 의료인의 유물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어느 날 법무부 명의로 그녀의 옷가지와 책들을 담은 소포가 나에게 배달되었다. 우리는 물건을 프랑크프루트에 사는 테레사의 고모에게 보냈다. 그 책들 가운데 한 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테레사가 속표지에 내 이름을 써놓았던 것이다. 스콧 피치 제롤드의 위대한 개집이었는데 2년째 내 책상 위에 손도 안 대고 놓여있었다. 결국 나는 책을 펼쳤다. 그녀는 낭독을 하고 싶었던 구절에 파란 줄을 그어놓았다. 그 옆에는 깨알같은 글씨로 메모가 가득하다. 딱 한 줄만 빨간 줄이 그어져 있다. 마지막 문장이다. 그 구절을 읽을 때면 언제나 테레사의 목소리를 듣는다. 우리는 노를 잡고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싸웠죠. 하지만 언제나 쓸려 내려갈 뿐이었어요. 저 과거로... 페르디난트 폰쉬라크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이 책에서 골라드린 첼로였습니다. 실제 이야기가 주는 힘 성사사건상의 서류상의 글자 몇 개로 표현되고 많은 그 딱딱한 이야기들의 이면에는 이렇게 슬프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난 속에 직면한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작가로 전업하게 된 전직 변호사 페르디난트 폰쉬라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숨겨진 아픔을 정말 보석처럼 빛나게 세상에 드러내어줍니다. 읽는 동안은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읽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래 내가 살면서 가졌던 불만, 불평 그런 것들이 이런 난관에 부딪혔던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마음도 갖게 되고요. 딱히 종교는 없지만 성경책을 읽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모두 세 권이에요.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가 1, 2권 그리고 또 한 권은 제목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세 권 다 읽었고요. 그 중에서 몇몇 이야기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직접 구해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 책이었습니다. 수다가 너무 길었네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으면서 눈물이 나서 혼났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사족으로 덧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작가는 원래 남성분입니다. 근데 대사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좀 밝게 읽어보려고 그냥 평소 제 목소리로 낭독했음을 덧붙입니다. 감사합니다.